수상수단 오! 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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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ㅓ 수상수단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다! 오늘... 오늘 진짜 진짜 너무 뜨거워 오늘 너무 많이 만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다닌 샹 틈 부겐 어 지금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 저거 저거 고생 워이리맨 후 다들 다들 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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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주 부채 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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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죄송한데 이게 아기야 미션 나는 미천 여러분 ^^ 저는 수호 에야리보오 여러분 저는 Si 이번에는 잘생긴다. 이번에는 잘생겨서 잘생긴다. 이번에는 잘생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루퀄이. 여러분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번에는 우리의 새로운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쇼핑을 준비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préserv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은 한국의 첫 번째 쇼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큰일에 큰일 Central 쇼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주인공을 전체 기회에 대해 더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는 정말 행복했고 여러분이 저희는 정말 VISTA를 입고 educational빛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아주 행복했고 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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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의 보이스 샨넬 너희도開心吗?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의 축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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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 XSO ... ... ... ... ... ... ... ... 우리의 축제는요 이는 우리의 첫 번째, ... ... ... ... ... 우리 첫째 주행과의 음료를 만드는 시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에서 코로나 기간으로 여기도 하고 우리 매일 좋고 많은 응원에 듬뿍까지 했는데 XO M이 3번째 엑소에 온 것이다 오늘 우리의 시장에서 2번째 엑소와 지도 입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콘서트까지 와달라고 연구하고 그럼... 여기? 여기?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저희 XT-RM을 오늘서의 활동 무대 많이 보여드리니까요 그리고 멋있는 무대 많이 주겠으니까 네 다행히도 스스로 이끄습니다 네 네 지금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함께하는舞台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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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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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곡 네 기현이가 지금 기현이가 기현이가 어디서부터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이바이